어제 치러진 LAC 선거 결선 개표 결과 1지구 길세디오 현 시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. 길세디오 현 시의원은 득표율 70.85%로 상대 후보 조 브레이 알리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. 샌포난도 벨리 지역을 관할하는 7지구는 전 공공사업위원인 모니카 로드리게스가 폴 크레코리안의 보좌관인 케이로토로시안을 6%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는데 근소한 차이인 만큼 우편 투표와 임시 투표가 모두 개표돼야 당선이 확정될 전망입니다. LA통합교육부 4지구 교육위원회는 변호사 출신 닉 멜보인이 스티븐 지머 현 교육위원장을 누르고 선출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6지구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차터스쿨 교사인 켈리 고네즈가 2% 앞섬에 당선됐는데 이 역시 추후 우편 투표가 모두 개표되어야 최종 당락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